공병호 TV의 공병호 최준구님이 이번에는 아주 멋진 관찰력을 또 한 번 그렇게 발휘했습니다. 최준구님은 김두관과 나동영이 맞붙었던 경남 양산을 이번 대법원에서 공개한 사진에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묶음 그 사진을 보고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사전투표소에서 최준구님은 사전투표지에서 롤용지가 입력되는 부분 그리고 앱선프린트에서 출력되는 부분을 사진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롤용지가 입력된 이후에 그리고 출력될 때는 롤용지의 고유한 특성을 고스란히 유지한다는 점을 최준구씨가 대단히 크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는 롤용지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어떤 가게의 영수증을 받았을 때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영수증이 이렇게 좀 굽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롤용지를 사용하는 사전투표용지도 역시 휘어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투표인이 사전투표소에 갔을 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롤용지로 가지고 한 투표용지를 받으면 사전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도장을 찍고 좀 접어서 투표함에 넣게 되면 사전투표용지가 기표도장을 찍게 되면 사전투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전투표지도 롤용지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전직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최준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롤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산을 재금표장은 물론이고 다른 재금표장에서 백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빳빳한 신끈다발 같은 투표지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롤용지를 사용한 사전투표지가 그렇게 빳빳할 수가 없고 또 사전투표지는 그냥 위조해서 투입하고 나면 당일투표지는 그렇지 않게 되면 당일투표지하고 사전투표지가 같은 암에서 쏟아져 나오면 너무나 크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일투표지까지 다 위조해가 집어넣은 거죠. 롤용지를 사용한 경우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금표장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신끈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 같은 경우는 롤용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100g 모조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시각적으로 너무 확연한 점검을 드린 빳빳한 신끈다발 같은 투표지가 바로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단히 유용합니다. 최준구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롤용지는 이렇게 빳빳하게 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명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100년을 놔둬도 펴지지 않을 용지입니다. 롤용지는 이렇게 빳빳한 신끈다발처럼 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100년을 그냥 내버려 둬도 놔둬도 펴지지 않은 용지입니다. 100년을 놔둬도 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1년 만에 빳빳한 투표지에 대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최준구님의 번뜻하는 호기심이 발휘된 것은 투표지를 접었을 때 발생하는 종이의 질적 변화, 종이의 특성 변화에 관한 의견을 또 개진했습니다. 최준구님의 의견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롤용지를 다림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접힌 부분은 절대로 빳빳하게 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힌 부분에서는 종이 두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접히지 않은 부분의 종이 두께가 0.05mm라고 하면 접힌 부분은 두께가 0.045mm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줄어든 두께가 올라와야 되는데 저절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엔지니어다운 발상에 바탕을 둔 실험입니다. 종이를 접게 되면 접는다는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일단 종이를 접게 되면 종이의 질량뿐만 아니고 특성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두께가 접는 순간에 0.05mm에서 0.045mm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에서는 세 번이나 접어서 투표하며 투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잠시 제쳐두더라도 투표를 해본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투표적 분위기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엄숙한 편입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의식하는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투표한 기표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인간이 비밀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다소 가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바로 투표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비밀스러움을 숨기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들이 볼 수 없도록 한 번 두 번 정도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접는다는 것이 보통 행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최준구님의 지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투표지를 접는 순간 종이의 양과 질이 구조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종이의 두께가 0.05mm 정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표장에서 발견된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고 나올 수 없는 투표지라는 것이죠. 최준구님이 설명과 함께 더한 것은 6월 28일 날 좌측입니다. 인천 연수궐 재건표장의 투표지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오른쪽 4.15 성북구 개표장 투표지 모두가 우글쭉을 접힌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4.15 성북구 개표장이 정상적인 경우죠. 왼쪽 같은 경우는 다 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시민 입장에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투표지를 접는 순간 바로 두께가 얇아지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참 작은 그런 단서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4.15 총선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물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